2023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이 2일까지 대전 e스포츠 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.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사람과 함께라는 주제로 AI 전문가들의 특강과 취창업 연계체험 및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집니다. 이 밖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림 그리기와 작곡 등 창작활동 체험도 준비돼 누구나 알기 쉬운 AI 기초부터 기업인과 전문가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됩니다.